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3페이지의 부동산 관리활동에 대해서 이 관리활동은 미국의 부동산 관리회사들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 관리활동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요. 아파트 같은 유대성이라든가 일치성 이런 것 등을 얘기할 수 있죠.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계층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아놔야 불협함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적합성이라는 얘기죠. 그 건물의 성격에 부합이 되느냐. 학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입주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계류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소음 문제로 또 불협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용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매상고가 중요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차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라고 해서요.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 살게 되면 보증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순임대차라고 그러죠. 기본 임대료만 정하고요. 나머지 부수되는 비용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비용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임대차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비율임대차를 쓴다라는 거. 기본 임대료 정해주고요. 임대료를 초기에 좀 싸게 해주고 나중에 매출이 신장이 되면 추가되는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 임대료로 받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문으로 나온 건 역시 상업용 부동산에서만 물어봤다는 거.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율임대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속으로 연급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1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했다는 얘기죠.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입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죠.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입분기점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를 우리가 봤었을 때 거기 보면 분양면적 평방미터당 5만 원이죠. 그런데 1,000평방미터고요. 여기에 5만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년도에 지불한 게 5,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있죠. 그게 몇 프로가 주어져 있냐면 5%가 주어져 있죠. 500을 0.05로 나누면 이게 1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매출액이 평방미터당 이게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평방미터당 30만 원일 때 평방미터고 이게 30만 원이면 이게 3억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3억 원에서 초과 매출액이 얼마냐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3억에서 1억을 빼게 되면 우리가 손입분기 전 매출액은 2억 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만큼 추가로 지급을 했으니까. 이거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기출해서 한번 물어봤다는 얘기죠. 계산이 잘 안 되더라도 그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한 8개에서 10개 사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임대료로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지활동이죠. 여기서는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왔어요. 유지활동을 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드린 거죠.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 일상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이에요. 이거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에 주요 시설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검, 보수, 진단, 수선 등을 행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고요. 대응적이라는 것은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시설물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됐을 때 즉각 교체해 주는 그런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이렇게 제목을 바꿔준 적이 있고 얘가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적 그러면 틀리겠죠. 대응적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인용이 됐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손해보험과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대한 거. 이것도 지문으로 한번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재산상인 실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임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임대 수익이 없을 때 화재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시설물을 방문한 방문자가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그런 걸 배상해 주는 그런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부처리 보고서 작성할 때 이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나온 대로요. 이 자산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보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내용연수하고 생애주기가 있죠. 이 생애주기를 했을 때 여기도 시험상에서 내용연수 기준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에 내용연수하게 되면요.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내용연수. 그 다음에 행정적인 내용연수라는 것은요. 세법 등에서 정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긴 거는 물리적이죠. 신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없어질 때 철거될 때까지 전체 수명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물리적 수명이 지루어졌다는 얘기는 기능적 수명도 거의 다해갔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의 관계를 봤을 때 비용이 수익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경제적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개발 단계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신축 단계. 그 다음에 안정 단계. 그 다음에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완전 폐물 단계가 되면 다시 전개발 단계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높게 나타날 때죠. 신축이니까. 그죠? 이게 가장 높게 나타날 때고요. 건물에 대한 재투자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있죠. 이거는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요. 노후 단계는 이미 완전 폐물 단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트를 시험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76페이지에 보시면 단원질문정리에서 보면 1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 있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시키는 활동은 기술적 관리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오피스텔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자산관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타성이 문제가 되는 게 자치관리죠. 그래서 이거는 위탁관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우리가 제구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밀 유지에 있을 때는 자치관리보다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위탁관리의 편익 또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혼합관리라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분명해진다는 게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적이라고 했으니까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 유지 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화의 부적응이라든가 설계 불량.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의 낙후 있죠. 이거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간퇴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 정리를 갖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을 해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의 과정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게 부동산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토지 건물 공급 마케팅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중계 또는 감정평가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증권이라고 해서 MBS 또는 리치 등에 대한 마케팅 이렇게도 표현이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경은 크게 나누면 거시 환경이 있고요. 미시 환경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 환경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환경 규제 위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마케팅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관한 부분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게 많이 둔화가 됐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라든가 고용이 좀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떠한 마케팅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기 위해서도 이런 거시적인 환경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의 행정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개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그냥 주거 공간은 주거 공간대로. 그 다음에 업무 공간은 업무 공간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믹스가 된 공간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캐치를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할 때 마케팅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시 환경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미시 환경에 대해서는 경쟁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종업원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미시 환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자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동정업자의 경쟁자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업자라든가 공중에 대한 것은 기업의 지지자라는 것은 고객이죠. 주요 고객.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든가 또는 자금 공급자. 이런 사람들이 다 미시 환경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는 제재적 공중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정부는 기업에게 마케팅 기회를 새롭게 제공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게 정부의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문으로 한번 활용한 것은 경쟁업자는 마케팅 대상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번 틀리게 나온 지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마케팅에서는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게 뭐냐면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겠고요. 마케팅 전략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자가 틈새 시장 있죠. 틈새 시장을 공력하거나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안에는요. SDP 전략이라고 있어요. SDP라는 것은 S라는 게 마켓 생멘테이션 그래서 시장을 뭐 하는 거냐면 세분화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켓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을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죠. 시장에 보게 되면요. 특정한 제품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무지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제품 중에서 유독 뛰어난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브랜드에서는 스타 땡땡 애들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주어지는 이미지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뭔가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예를 들어서 고급스럽다. 커피 맛이 훨씬 더 낫다. 아니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다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든가. 그죠? 왜냐하면 이 커피라는 걸 마실 때는요.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인식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켜주느냐. 그게 차별화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하는 것을 STP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돼 있죠. 수요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택에 따라서 세분화한다고 했을 때 얘를 세분화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게 되면 지리적인 부분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도 시장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있죠. 소비 패턴, 지불하는 구매력의 차이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시장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내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계층이 어디냐는 거죠. 만약에 이태리제 수입 의류 있죠. 이거를 만약에 들여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피스당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해도 소비가 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의 만약에 주택을 분양을 한다고 하면 강남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때가 조금 더 수요계층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별하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냐 이거죠. 이 제품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좋아.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냉난방이 훨씬 더 잘 돼 있어. 아주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를 도마하는 경우죠. 심지어는 강남에 공급됐던 고급 주택 중에 보게 되면요. 방공화 아시죠. 벙커. 전쟁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이거 만들어서 분양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 실상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지만의 우리만의 특색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있다. 여차할 때는 여기 있는 입시민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다. 이런 걸로 차별화를 도마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의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요.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4P 믹스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4P 믹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유판이라고. 제가 제품 전략이죠.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요. 가격 프라이스라는 얘기고요. 유통 경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플레이스. 판매 촉진 그러면은 이거는 프로모션. 그래가지고 네 가지.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이렇게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면요.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 예를 들어서 실계천을 설치하든가. 지상에 있던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는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가격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때는요.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가 전략이라는 걸 수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가 전략이라고 했을 때 저가 전략이라는 것은 거기 밑에 중간에 박스에 있죠. 이게 침투 가격이라는 거죠. 시장을 좀 더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 경쟁업자에 비해서 저가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저가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등한 가격 전략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시가 전략이라는 거죠. 시장이 먼저 진입한 기업이 책정에 대한 가격 수준으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요. 위치나 층수나 방위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화 두는 것을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용도는 중기업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분양 대행업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좀 더 빨리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을 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경품 제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판매 촉진이라고 했을 때 경품 제공. 그런데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은요. 광고는 광고주가 자기가 광고에 대한 컨셉이나 이걸 짜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 지불하고 광고하는 케이스고 홍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홍보해 주는 경우죠. 주로 자기들의 주요한 고객인 대형 광고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써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 모델하우스를 찾아주는 고객 중에서 오늘 한해서 계약하신 분들에게는 경찰을 예를 들어서 처음을 통해서 드리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품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요. 이런 것 종류 물어볼 때도 있고요. 여기 있는 시장 세부나 표적 시장 이런 것들을 제목을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마케팅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금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원리를 바탕으로 하냐면 아이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요. 그렇죠. 일단 고객에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고객 점유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죠. 그걸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라고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일단은 고객에 대한 주목이 있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포인트가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도록 유도를 해야지만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행동 추구 단계라는 것은 클로징을 유도한다.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폰 같은 경우가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가 신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게 좋아하는 선호도가 연령대에다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거나 또는 여성 같으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기능에 초점을 둘 수가 있고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 대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고객점의 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하고의 지속적인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주로 뭐를 활용하냐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계속 함으로써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나중에 제품을 선택할 때 자사 제품을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하게 되면 뭐 레미땡 이런 것도 있고요. 잣땡 이런 것도 있고 푸르땡땡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질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죠. 행복함, 편안함, 우아함,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물도 잘생겼더라.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분양을 하든 안 하든 계속적인 소비자하고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역시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단원 지문 정리 보시면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가격 전략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틀렸겠죠. 이건 유통 경로 전략이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랬을 때 아이다의 원래 기반을 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가 소비자라고 됐으니까 틀리죠. 이건 공급자 위지의 마케팅 전략. 그게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의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과 틀린 거죠.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즉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것은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킨다는 얘기는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고급 브랜드다.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그죠.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는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 요즘은 영문으로 틀린 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끝으로 해서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이죠. 감정평가로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